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영어와가 주세요. 레벨1. 키친스 온 윌스 15쪽 첫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1 키친스 온 윌스 이동식 주방이란 뜻입니다 자 바잉 푸드 음식을 사는 것 아웃오버 비클 자동차에서 자 아웃오버는 뭐뭐에서죠 자 자동차에서 음식을 사는 것은 It's an actually longstanding American tradition 실제로 longstanding 오래된 미국의 전통이다 자야색세나가 한 말이죠 이번과에서는 푸드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첫번째 줄입니다 푸드트럭 푸드트럭은 라즈비클 커다란 차량이다 자 그 다음에 주격관계 대명서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데리즈 에키피티드 장비를 갖춘 모하기 위하여 투쿡 앤 셀 푸드 요리하고 음식을 요리하고 팔기 위하여 장비를 갖추게 된 그러한 커다란 차량이다 에키피티드는 모하기 위해 장비를 갖춘 이란 뜻입니다 썸 몇몇은 셀 프로즌와 프리패키지 푸드 자 몇몇 푸드트럭은 냉동에 그리고 미리 준비된 음식을 판매합니다 냉동 또는 미리 준비된 음식을 판매합니다 프리패키지다 하면은 미리 준비된 이란 뜻이죠 푸드를 꾸며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프로즌도 푸드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썸이 나왔으면은 당연히 아더스도 나오겠죠 몇몇은 이렇고 다른 몇몇은 그렇다 다른 몇몇 푸드트럭은 해부 온보드 키친 온보드는 찬냉의 이런 뜻입니다 찬내 주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앤 프리패어 푸드 프롬 스크래치 프롬 스크래치라는 거는 아무런 준비 없이 처음부터 이런 말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샌드위치 햄버거 프렌치프라이즈 and other regional 패스트푸드 디쉬 are common 샌드위치나 햄버거나 프라이즈 그리고 다른 지역 패스트푸드 요리가 흔한 요리입니다 흔합니다 리지널 하면은 지역의 이런 뜻이죠 리지널 패스트푸드라는 거는 그 지역의 패스트푸드입니다 디쉬는 음식이죠 푸드트럭 have become a popular business in itself 푸드트럭은 in itself 그 자체로 인기 있는 사업이 되어왔습니다 현재 완료 개성용법 우와 또는 stepping stone to something bigger bigger라는 형용사 비교급이 something이란 명사를 후치수식하고 있죠 stepping stone to라는 거는 모모로의 디딤돌입니다 푸드트럭은 또는 좀 더 큰 어떤 것으로의 디딤돌이 되어왔습니다 day 여기서 day라는 거는 당연히 푸드트럭이죠 푸드트럭은 also found 또한 발견이 됩니다 어디에서 tv쇼 and movies tv쇼와 영화에서 푸드트럭이 또한 발견이 됩니다 the food truck that we see today입니다 위 앞에는 관계되면서 목격적 대시 생략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푸드트럭은 seem quite new and contemporary 꽤 새롭고 현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seem이라는 불완전 자동사의 주격 보호자리에 new and contemporary라는 형용사가 쓰인거죠 당연히 quite라는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지고 있구요 contemporary 하면 현대 이런 뜻입니다 in fact 실제로 the history of food truck 푸드트럭의 역사는 is quite long 꽤 깁니다 자 문법 설명입니다 부정 대명사 want ones와 지시대명사 dead doge의 단복수에 주의하십시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I don't want an apple pie 나 apple pie 원치 않아요 I will take a peach one 나 복숭아 pie 먹을래요 사과 pie 원하지 않아요 복숭아 pie 먹을래요 자 여기서 pie라는 말이 두번 반복되니까 pie를 one으로 받았죠 I would like five ice cream cones 아이스크림 콘 다섯 개를 원합니다 do you have a chocolate one 초콜릿 아이스크림 있습니까 아이스크림 콘즈가 두번 반복되니까 두번째 거를 자 이 ones로 바꾼게 보이죠 자 지시대명사 용법 중에 dead doge 용법이 있습니다 명사의 반복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일 대상 비교 대상을 that이나 doge로 바꾸죠 단수명사는 that을 쓰고 복수명사는 those을 씁니다 the crime of 부산 자 부산의 기후는 is milder than that of 서울 서울의 기후보다 더 온화하다 기후라는 말이 두번 반복되니까 명사의 반복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일 비교 대상에 때 that을 썼다는 거죠 the people of 서울 서울 사람들이 are relatively bigger than those of 부산 부산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바쁘다 자 사람들이라는 말이 반복되니까 those로 바꾼거죠 복수명사는 those로 바꾸고 단수명사는 death로 바꾼겁니다 the population of 서울 자 서울 인구가 is larger than that of 부산 부산의 그것 즉 부산의 인구보다 더 많다 the population이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명사를 대서로 바꿨죠 자 바이스클 at that time 그 당시의 자전거는 looked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today 오늘날의 자전거와 꽤 다르게 보였다 자 바이스클 두 번 나오니까 두 번째 바이스클을 자 이 those로 바꾼거 보세요 아 복수명사가 반복되면 those로 바꾸는구나 단수명사가 반복되면은 death로 바꾸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eating in an 인도어 레스토랑 실내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 자 인도어 레스토랑 실내식당이죠 자 동명사가 문장에 주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는 is라는 단수를 쓰는게 맞죠 자 actually a more recent concept 자 컨셉트는 개념이죠 then 뭐뭐보다도 자 이 death이 가리키는거는 앞에 있는 컨셉트입니다 두 번째 컨셉트를 death로 바꾼거죠 of buying food from a temporary setup 자 이 temporary 하면은 일시적인 이란 뜻이구요 임시적인 이란 뜻이구요 setup은 설비입니다 such as 뭐뭐나 같은 자 카트는 수례입니다 그래서 자 실내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 eating 이런 인도어 레스토랑 실내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실제로 좀 더 최근의 개념입니다 뭐보다도 수레나 트럭 같은 임시설비로부터 음식을 사먹는 개념보다도 실내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행동은 실제로 좀 더 최근의 개념입니다 아메리칸 have always been quite comfortable 미국인들은 항상 꽤 편안해 왔습니다 자 뭐하는데 getting their food on the street 자 온 더 스트릿은 거리입니다 자 거리에서 음식을 먹는데 미국인들은 항상 꽤 편안해 왔습니다 빙 닉네임드 로치 코우치스 로치라는 것은 코크로치 바퀴벌레구요 코우치는 마차입니다 자 빙 닉네임드는 별칭이 불려치다 자 닉네임이 별명을 부르다는데 수동형이 되어있죠 자 올드 푸드 트럭 아 닉네임드 로치 코우치스 요게 맞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분사화문으로 바꾼거에요 자 바퀴벌레 마차들로 별명이 불려지긴 했지만 푸드 트럭은 have been around 4 years in 아메리카 미국에 여러 해 동안 있어 왔습니다 자 4 years는 여러 해 동안 have been around는 있어 왔다 이 말이죠 here 여기에서 we take a look at how 우리는 어떻게 뭐뭐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자 take a look at 살펴보다 자 텍사스 척 웨건 척이라는거 음식물이죠 척 웨건은 취사 마차입니다 음식물을 해먹을 수 있는 포장마차죠 퀸 코리안 타코 엔티리 프리뉴얼 열정적인 한국식 한국의 타코 기업가 and a grommet boom 자 grommet은 미식가입니다 미식가 급증 이런 것들이 어떻게 help secure their popularity and prospect 자 여기서 secure는 확보하다는 뜻이구요 popularity 인기 prospect는 장례성입니다 어떻게 텍사스 취사 마차들과 열정적인 한국 타코 기업가 그리고 미식가의 선호도 급증이 그들의 인기와 장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여기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16쪽의 첫번째 줄입니다 Origins 푸드트럭의 기원이죠 The origin of modern American 푸드트럭 현대 미국 푸드트럭의 기원은 Can be traced to 텍사스 척 wagon 텍사스 취사 마차로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Be traced to 라는 것은 어디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다 이란 말이죠 척 외건은 취사 마차입니다 그 다음에 Dead Wars가 생략이 되어있죠 Born 태어난 이란 뜻이죠 모동안의 During the Post Civil War Cattle Boom 자 이 미국의 남북전쟁을 Civil War 라고 합니다 Civil 대문자 쓰고요 War 도 대문자 씁니다 Civil War 를 소문자로 쓰면 내란이 되죠 미국 남북전쟁 이후 호황을 이룬 소몰이를 Post Civil War Cattle Boom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대 미국식 푸드트럭의 기원은 미국 남북전쟁 이후 호황을 이룬 소몰이 기간 동안 태어난 텍사스 취사 마차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죠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What is another name for food truck that people use 사람들이 사용하는 푸드트럭을 위한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여기서 또 다른 이름 별명이겠죠 Loach coaches 바퀴벌레 마차들이 되겠죠 In 1886 1886년에 찰스 굿나잇이라는 캐틀맨 목장주가 둘이 서로 동쪽이죠 찰스 굿나잇란 이 목장주가 리모델런 Old US Army 트럭 오래된 미국의 군대 트럭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개조했습니다 뭐를 가지고 키친 서프라이즈 주방용품을 가지고 이주트 스토어 스토어는 저장했다죠 라이크 이하와 같은 저장하기 쉬운 음식을 가지고 개조를 했다 이거죠 커피와 세기라는 건 자루봉지구요 콘밀은 옥수수 가루입니다 그래서 커피와 옥수수 가루 봉지와 베이컨과 소금에 절인 비프 소고기죠 설티드는 소금에 절인이죠 이러한 저장하기 쉬운 음식을 가지고 그리고 주방용품을 가지고 이 철스 굿나이트라는 목장주가 오래된 미국 군대 트럭을 개조했습니다 더 네이드 필요성이죠 무슨 필요성 투피드 먹이고 케어포 돌볼 필요성 누구를 크루즈 오브 카우핸드 카우핸드는 목장 노동자죠 목장 노동자 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돌보는 필요성이 리절트 인 인벤션 오브 웨건 그 마차 의 발명을 초래했습니다 리절트 인 뒤에 결과 나오죠 뭐뭐를 초래하다 리절트 프럼 원인은 뭐뭐의 기인하다는 뜻이죠 두 객 반드시 비교해놓도록 합시다 자 Around the same time 거의 같은 시기에 저희들 밴더라는 단어 알아둡시다 밴더는 판매하는 사람이죠 소비자는 밴디구요 자 On the east coast 동쪽 해안가에서 스트릿 밴더 노점 상인입니다 네임드 뭐뭐라고 불려진 자 와일트 스쿠트라고 이름이 불려진 거리의 노점 상인이 컷 윈도우즈 인투 스몰 커버드 웨건 작게 커버를 갖고 있는 마차에 창을 냈습니다 컷 윈도우즈 인투라는 건 어디어디에 창을 냈다 이 말이죠 And parked it 그리고 그 포장마차를 주차시켰습니다 어디에 In front of 뭐뭐 앞에 로컬 뉴스페이퍼 어피스 프로비던스 로드 아일랜드 자 프로비던스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그 지역 신문 신문사 사무소 앞에다가 그 포장마차를 주차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거는 앞에 있는 웨건 포장마차가 되겠죠 커버드 웨건이라는 거는 뚜껑이 덮인 마차 즉 포장마차를 뜻합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독립분사고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독립분사고문이 뭐냐면요 주줄의 주어랑 종속줄의 주어가 서로 달라요 이럴 경우에 주줄의 주어와 종속줄의 주어를 모두 남겨놓는 분사고문 우리는 그러한 분사고문을 독립분사고문이라고 부릅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자 as the monkey came home 원숭이가 집에 왔을 때 the fox was sleeping 여우는 자는 중이었다 자 주줄의 주어인 더 박스와 종속줄의 주어인 더 멍키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줄의 주어인 더 박스도 쓰고요 종속줄의 주어인 더 멍키도 쓴다 이거죠 이러한 분사고문을 우리는 독립분사고문이라고 부릅니다 as it was too cold 너무 추워서 I got a cold 나는 감기에 걸렸다 여기서도 it being too cold I got a col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if the weather permit 날씨가 허락한다면 we will go hiking 우리는 도보 여행을 갈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weather permitting을 쓴다 더 weather permitting 안 쓰고요 문두에 더 를 생략한다는 거 조심합시다 weather permitting 날씨가 허락한다면 we will go hiking 우리는 도보 여행을 갈 것이다 이렇게 주줄의 주어와 종속줄의 주어를 모두 쓰는 분사고문은 우리는 독립분사고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walter sitting on a box inside 여기서 box inside라는 거는 포장마차 내부의 상자입니다 원래 문장은 as walter sat on a box inside 가 되겠죠 자 포장마차 내부의 상자에 walter씨가 앉아있는 채로 저널리스트 신문기자들과 플러스맨 인쇄공들이 케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즉 신문기자와 인쇄공이 보트 샀습니다 뭘 샀습니다 샌드위치도 사고요 파이를 사고요 커피를 샀습니다 그 포장마차로부터 from the wagon 그 포장마차로부터 보트 앞에는 저널리스트 앤 프레스맨이 생략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17쪽의 첫번째 줄입니다 a more immediate line immediate 직접적인 라인은 개보죠 좀 더 직접적인 개보는 캔비드론 이을 수 있습니다 from a to b a에서 b까지 from 아이스크림 and 타코트럭부터 to the garment option we see now까지 그죠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인 개보는 아이스크림과 타코트럭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we see now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미식과 선택사항까지 이을 수가 있습니다 garment라는 것은 미식과라는 뜻이죠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y did Charles Gugnight invent the choke wagon 그렇다면은 Charles Gugnight이 왜 취사마차를 발명했습니까 he didn't feed and care for crews of cowhands cowhands라는 것은 목장노동자죠 그는 목장노동자 무리를 먹이고 돌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as a kid 어린아이로서 어떤 어린아이 growing up in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에서 성장하는 어린아이로서 when I thought of food truck 내가 food truck을 생각했을 때 I thought of 타코트럭 나는 타코트럭을 생각했습니다 라고 필쉔이라는 The Clouder of Food Truck Road Trip cookbook 요리책 푸드트럭 로드트립 이라는 요리책의 공동저자인 필쉔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필쉔과 이러이러한 책의 공동저자는 동격이 되겠죠 cookbook은 요리책이 됩니다 여기에서 수거 하나 알아둡시다 credit asb 하면 a를 b로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the first는 첫 번째 사람이죠 pioneer 개척하다는 뜻인데 to pioneer 명사 the first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정형법이죠 컨셉트는 개념이죠 몇몇 사람들은 라울 마티네즈 킹타코의 라울 마티네즈를 그 개념을 개척한 첫 번째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티네즈 converted an old 아이스크림 트럭 into a kitchen convert a to b a를 b로 개조했다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마티네즈는 오래된 아이스크림 트럭을 주방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began selling tacos out of it in east 로스앤젤레스 in 1974 1974 동부 로스앤젤레스 있는 그 트럭으로부터 타코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것은 그 개조한 트럭이죠 도우 대우로 모바일 키친스 셀링 멕시칸 푸드 어라운드 주변에 어라운드 주변에 멕시카 음식을 판매하는 이동식 주방이 있었지만 모바일 하면 이동하는 이란 말이죠 마티네즈 컨버티드 아이스크림 트럭 컨버티드는 개조된 이란 뜻이죠 마티네즈의 개조된 아이스크림 트럭은 is how the taco truck was born 타코 트럭이 태어나게 된 방식입니다 how는 뭐 뭐인 방식 이란 뜻이죠 트랜지션 인투 스트릿 거맷 트랜지션 인투 라는 것은 어디로 이동 이란 뜻입니다 거맷은 미식가 거리의 미식가 이동 이란 뜻입니다 when Mark Manguera and his friend 셰프 로이체 opened Korean BBQ Taco Truck Kogi in 2008 2008년도에 2008년도에 Mark Manguera와 그의 친구인 요리사 로이체가 오픈 열었을 때 한국 BBQ Taco Truck 인 코기를 열었을 때 and hit the street in LA LA 거리에서 유행을 했을 때 자 히트는 유행했다 eat 그것 즉 Korean BBQ Taco Truck은 Forever Changed Food Climate 자 이 클라이미트라는 건 사회 풍조죠 그것은 즉 한국식 BBQ Taco Truck은 영원히 음식의 풍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They came up with the idea of combining Korean style meat with Mexican tacos 자 Come up with 라는 거는 뭐뭐를 제안하다 이런 뜻이죠 Came up with 뭐뭐를 제안했다 아이디어와 오브이하는 동격입니다 자 Combine A with B는 A와 B를 결합하다 한국 스타일의 고기와 멕시코 타코를 결합시키는 생각을 그들이 제안해냈다 자 포터블 앞에 빙이 생략된 분사거물인데요 원래 문장은 Because The Taco Wars 입니다 Because The Taco Wars 가 빙으로 바뀐거죠 타코가 포터블 들고 다닐 수 있고 어포터블 가격이 적당하기 때문에 알맞기 때문에 알맞았기 때문에 자 타코는 자 Being searchable 라는 거는 뭐뭐를 찾다 퀵 빠르고 테이스티 맛있는 바이트 한입거리 간식이죠 빠르고 맛있는 한입거리 간식을 찾는 커스터머 고객들에게 타코는 fun 재미있고 accessible 접근 가능하고 perfectly suited 완전히 적합한 음식이었다 코기 코기 prove that 자 that 이 생략되어 있죠 코기는 또한 that 절야를 입증했습니다 더 푸드트럭 그 푸드트럭이 was now a place 이러한 장소였다 어떤 장소 where 이하인 장소 선행사가 더 플레이스니까 관계부사 where 를 썼죠 people could get unique restaurant quality food 유니크는 독특한 레스토랑 퀄러티는 식당 품질의 음식이죠 독특하고 식당 품질의 음식을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장소가 봐도 푸드트럭 이었다 라는 사실을 코기는 또한 입증했습니다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at did 라울 sell in a converted 아이스크림 트럭 converted는 개조된 라울은 converted 아이스크림 트럭 개조된 아이스크림 트럭에서 무엇을 판매했는가 tacos 타코를 판매했죠 people went crazy for it go crazy for 타코는 열광하다 자 went 가 쓰였으니까 열광했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했다 즉 타코에 열광했습니다 이시 가르치는 거는 타코죠 and did not hesitate to form a block long line even before the 트럭 showed up 자 show up 은 나타나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그 트럭이 나타나기도 전에 한 블록끼리에 줄을 서는데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hesitate 망설이다 form은 형성하다 만들다 이 말이죠 how did people know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the truck would be parked there 트럭이 그곳에 주차하게 될 거라는 걸 자 파크는 주차하다 트럭이 그곳에 주차하게 될 거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코기 파이어니어드 푸드 트럭의 신바이오릭 리레이션십 위드 소셜 미디얼 자 파이어니어 개척하다 파이어니어드 개척했다 신바이오릭 공생에 이런 뜻입니다 코기는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그 푸드 트럭의 공생 관계를 개척했습니다 being one of the first 푸드 트럭 to utilize SNS to promote their location 그들의 위치를 프로모트 홍보하기 위하여 자 투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그들의 위치를 홍보하기 위하여 SNS를 이용한 최초의 푸드 트럭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분사검은 결과죠 그 결과 하나가 되었다 유틸라이즈는 이용하다 뜻입니다 자 since then 그때 이래로 자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죠 푸드 트럭 have a become respectable way 푸드 트럭은 상당히 좋은 방식이 되어왔습니다 뭐하는데 자 aspire 열망하다 포부르 갔다 aspiring shape 포부르 가진 요리사가 to launch their career 그들의 경력을 시작하는데 자 그때 이래로 푸드 트럭은 열망을 가진 포부르 가진 요리사가 그들의 경력을 launch 시작하는데 상당히 좋은 방식이 되어왔습니다 respectable 하면 상당히 좋은 이란 뜻이죠 launch는 시작하단 뜻입니다 the biggest advantage 가장 큰 장점이죠 푸드 트럭 have a food truck 이 가지고 있는 자 over라는거는 뭐뭐에 비하여 이런 뜻입니다 traditional break and mortal restaurant 이라는거는 아주 전통적인 벽돌과 몰타르로 된 오프라인 식당을 뜻합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식당에 비하여 오버는 뭐뭐에 비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식당에 비해서 푸드 트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즈베리 로우코스트 아주 싼 가격 아주 싼 저가이다 뉴 셰프 새로운 요리사들은 어떤 요리사 who want to share their food with the world 세상과 함께 그들의 음식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요리사들이 뉴 드 푸드 트럭 푸드 트럭을 이용합니다 투 게인 얻기 위하여 투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게인 익스포저라는거는 노출되단 뜻입니다 익스포저 노출이죠 스테빙스톤2라는거는 모모에 대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에즈르 모모로서 모아 컨벤셔널 레스토랑 웍 컨벤셔널 전통적인 자 그래서 세상과 함께 그들의 음식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요리사들은 좀 더 전통적인 식당 일을 향한 디딤돌로서 노출되기 위하여 푸드 트럭을 이용합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땡스 투 모모 덕분에 땡스 투 더 트렌드 트렌드는 성향이죠 그 성향 덕분에 푸드러버스 식도락가들이 get to eat 먹게 됩니다 모아앤모아 다이버스 디쉬즈 for a great price 자 for a great price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식도락가들이 더 더 다양한 요리들을 먹게 됩니다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다이버스 하면 다양한 이라는 뜻이죠 퀘셔너버 4 4번 질문입니다 for what purpose did the food truck Kogi use sns 어떠한 목적으로 푸드 트럭 Kogi는 sns를 이용했는가 Kogi used sns 자 Kogi가 sns를 이용했습니다 to promote their location 그들의 위치를 홍보하기 위하여 자 이 프로모트 홍보하다는 뜻이죠 Kogi는 그들의 위치를 홍보하기 위하여 sns를 이용했습니다 soon 곧 it will shock nobody 자 그것은 아무도 놀라게 하지 않을 겁니다 쇼크는 누구를 놀라게 하다 누구에게 충격을 주다죠 자 여기서 if 해석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if는 도우의 뜻입니다 뭐뭐한다 할지라도 양보조를 이끄는 접속사 올도우의 뜻입니다 a person says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자 대생략되어 있죠 he got his sophisticated 랍스터롤 랍스터롤 자 서피스티케이드 질 좋은 랍스터롤은 가재롤이죠 오거닉 퀴누아 브리또 자 이거 퀴누아 브리또는 곡식류인 퀴누아 가루로 만든 터틀리아의 고기 콩 등을 싼 멕시코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이라는거는 남자 배는 트럭 즉 푸드트럭이죠 푸드트럭에 있는 노점 상인 남자로부터 유기농 퀴누아 브리또 또는 고급 바다 가재로를 그가 사먹었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은 아무도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19조기의 첫째 줄입니다 더 퓨처로브 푸드트럭 푸드트럭의 미래죠 자 푸드트럭 푸드트럭들은 have grown apart 자 grow apart from은 뭐뭐와 사이가 멀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mere 단순한 게릴라 루트 게릴라적인 기원이죠 푸드트럭은 그들의 단순한 게릴라적인 기원으로부터 사리가 멀어져 왔습니다 사이가 멀어져 왔습니다 자 컴마치코 위치는 관계의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데요 이거는 and it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즉 앞문장 사실은 comes with several pros and cons 몇가지 찬반 양론과 함께 오게 됩니다 즉 몇가지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네 pros는 찬성이고요 cons는 반대입니다 자 on one hand 한편으로는 greater acceptance and popularity acceptance는 수용이고요 popularity 인기입니다 자 푸드트럭에 대한 수용과 더 큰 수용과 인기는 자 read to 뭐뭐를 초래하다 have read to designated food truck spaces 지정된 designated 지정된 푸드트럭 공간을 초래했고요 and food truck association to support the rights of food truck owners 푸드트럭 소유자의 권리를 서포트 지지해주는 푸드트럭 협회를 초래했습니다 association 협회의 명사적 그 명사를 꾸며주는 to support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자 on one hand가 한편으로는 on the other hand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말이죠 자 official 공식적인 inspection 검열이 have a increase 또한 증가되어 왔습니다 자 컴마치꺼위치 그러한 사실 공식적인 검열이 또한 증가되고 있다는 그 사실은 result in 뭐뭐를 초래합니다 뒤에 결과 나오죠 more regulation about about 이하에 대한 더 많은 규제를 초래합니다 regulation 규제죠 자 operate 운영하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푸드트럭이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규제를 이러한 사실은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사실이 뜻하는 것은 공식적인 검열이 또한 증가됐다는 사실이겠죠 자 do he has been concerned 자 be concerned 라는 것은 걱정이 되답니다 비록 그가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자 데니스 롬바르디라는 executive vice president at american food company 미국 음식회사의 부사장인 데니스 롬바르디가 says 대절리아라고 말합니다 대생약됐죠 푸드트럭 owners 푸드트럭 소유자들이 스트랩 리즌 여전히 이유가 있다 이유를 가지고 있다 무슨 이유 to be optimistic for the official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낙관적이 되는 긍정적이 될 만한 이유를 푸드트럭 소유자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 라고 미국 음식회사 부사장인 데니스 롬바르디가 말하고 있습니다 optimistic하면 낙관적인 pessimistic은 비관적인 같이 알아두세요 자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the food truck market food truck 시장이 will continue to grow 계속해서 자라날 거야 continue to 계속해서 뭐뭐하다 because 왜냐면은 food truck are still a very small fraction of a food industry 자 still은 여전히 이런 뜻이고요 fraction은 부분입니다 인더스트리는 산업이죠 푸드트럭은 여전히 음식 산업의 매우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푸드트럭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야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why does Mr. Lombardi believe that the American food truck industry will keep expanding 자 expand라는 거는 팽창하다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왜 Mr. Lombardi 는 미국의 푸드트럭 산업이 계속해서 팽창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he believes that American food truck industry will expand 자 그는 미국 푸드트럭 산업이 계속 팽창할 거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푸드트럭 are still a very small fraction of the food industry 푸드트럭은 음식 산업의 여전히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푸드트럭 산업은 팽창할 거야 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독립분사 구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분사 구문은 어떻게 만들죠 접속사 도하기 주어동사를 동서언형 ing 걸로 바꿔주는 게 분사 구문이죠 그럼 여러분은 독립분사 구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문장의 주어가 서로 다르다 그럴 경우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줘야 합니다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사항 등을 나타내는 이러한 문장 구조 우리는 이런 것을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예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When our dinner was over Be over는 끝났다 우리의 저녁식사가 끝났을 때 We went out for a walk 우리는 산책하러 나갔다 주절의 주어인 we와 종속절의 주어인 our dinner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접속사 도하기 주어 동사를 동서언형 ing로 바꾸는 분사 구문에서 서로 다른 주어 주절의 주어와 다른 종속절의 주어를 남겨놔야 한다 이거죠 우리는 이러한 문장 구조를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Our dinner being over 그쵸 접속사 도하기 주어 동사가 being으로 바뀐 건 분사 구문 맞지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종속절의 주어를 남겨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법 구조를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Our dinner being over 우리의 저녁이 끝났을 때 We went out for a walk 우리는 산책하러 밖에 나갔다 예시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As there was no seat in the bus 버스에 좌석이 없었기 때문에 I kept standing all the way All the way 계속이죠 나는 계속 서 있었다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자 일단은 주절의 주어는 I입니다 종속절의 주어는 no seat가 주어가 돼야 하지만 there가 들어간 문장 같은 경우는 마치 there를 주어인 것처럼 분사감을 바꿉니다 there being no seat in the bus 이렇게 쓴다는 거죠 버스에 좌석이 없어서 I kept standing all the way 나는 내내 서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there가 들어간 분사구문은 there를 마치 주어인 것처럼 남겨놓는 문장을 쓴다는 거죠 독립분사구문에서 there가 들어가는 문장 반드시 주의하도록 하세요 이번 과에서는 관계부사에 대한 문법 구조를 잠깐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접속서와 더하기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관계대명사라고 하구요 접속서와 더하기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빠진 문장 소유격이 빠진 문장 목적격이 빠진 문장 뭔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구요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죠 관계부사 역시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행사가 때를 나타내는 경우 관계부사 when을 쓰구요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관계부사 where를 사용합니다 자 관계부사 예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this is the place in which my grandfather worked 이곳이 우리 할아버지가 일한 장소이다 자 in which 전치사도하기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 뭐로 바뀌죠? 그렇죠 where로 바뀌죠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맞습니다 여기는 나의 할아버지께서 일했던 장소이다 자 두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the hospital in which I was born 이곳이 내가 태어났던 병원이다 자 in which는 뭐로 바꾸죠? 선행사가 the hospital이란 장소가 나왔으니까 전치사도하기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 where로 바꾸면 되죠 왜? 장소, hospital, 장소가 선행사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태어난 병원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관계부사 세부 설명입니다 첫번째 예시문입니다 I have no room in which I can last 내가 들어가서 쉴 방이 없다 이때 in 다음에 나오는 위치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전치사 in이 나와있기 때문이죠 주어진 문장은 I have no room where I can last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도하기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가 된 걸 보세요 in 위치가 where가 됐죠 I have no room which I can last in으로 바꿔도 됩니다 이때 위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치사 in이 문장 맨 뒤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I have no room in which to last로 바꿀 수 있고요 I have no room which to last in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I have no room where to last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예시문입니다 This was the way he could solve the problem 이것이 그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이었다 해당 문장은 This was how he could solve the problem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The way와 how는 같이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This was the way how he could solve the problem 이것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The way와 how를 동시에 같이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예시문입니다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이것이 내가 태어난 장소다 해당 문장은 This is the place I was born 또는 This is where I was bor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부사의 일반적 선행사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1 키친스 온 윌스 애프터 유 리드와 리듬와 컬처입니다 1과의 애프터 유 리드입니다 첫번째 네모입니다 푸드트럭스 인 더 패스트 과거의 푸드트럭입니다 In 1886 1886년에 취사마차 척 외관이죠 취사마차가 Was invented in 텍사스 텍사스에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And 그리고 It 그것 그 취사마차는 Was the beginning of a food truck 푸드트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울 마티네즈가 Open a taco truck in LA LA에서 taco truck을 열었습니다 And 그리고 It 그 taco truck이 Play the role Play the role 하면 역할을 하다 이거죠 무엇의 역할을 하다 Of the connecting bridge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모하모 사이에 Old food truck 오래된 푸드트럭과 The current style of food truck 현재 스타일의 푸드트럭 오래된 트럭과 현재 스타일의 푸드트럭 사이에 연결하는 다리로써 그것이 역할을 했습니다 두번째 네모입니다 푸드트럭 in the present 현재의 푸드트럭이죠 마크 앨로이가 바이오니엘스 개척자들입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y were the first 푸드트럭 owner 그들이 최초의 푸드트럭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To use SNS To communicate with their customers Customer 손님이죠 그들의 손님과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SNS를 사용한 최초의 푸드트럭 사용자이기 때문에 마크 앨로이가 파이오니엘 개척자입니다 New shape 새로운 요리사들이 Be interested in 어디어디에 흥미가 있다 새로운 요리사들이 Opening food truck 푸드트럭이 오는데 흥미가 있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Eat 그것은 Can play the role of a stepping stone To their own restaurant in the future 미래의 In the future 미래의 그들 자신의 식당을 열 수 있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딤돌 영어로 Stepping stone이 되겠죠 세번째 네모입니다 푸드트럭 in the future 그러면 미래의 푸드트럭은 어떤가 모아앤 모아 다이버스 거멘 다이버스 하면 다양한 거멘트는 미식가죠 더 많은 점점 더 많은 다양한 미식가 음식이 Will be served in food truck 푸드트럭에서 제공이 될 겁니다 서브는 제공하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자면 데니스 롬바드리에 따르다면 푸드트럭 마켓 푸드트럭 시장은 Will continue to grow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B번입니다 Based on your understanding 당신의 이해에 기초하여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답을 하시오 The main customer of 월터스쿠트 푸드웨건 월터스쿠트의 음식 마차의 주요한 고객들은 리포터스 기자들이었죠 정답은 B번이죠 2번입니다 COGIE의 SNS 사용은 Is notable 주목할만합니다 Notable 주목할만한 Because 왜냐하면 No food truck ever adopt SNS for marketing 어떠한 푸드트럭도 마케팅을 위해서 SNS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A번이 답이 되겠죠 Time to think 입니다 생각할 시간이죠 Have ever seen food truck in Korea? 한국에서 푸드트럭을 본적이 있습니까? Where did you see it? 어디서 푸드트럭을 보았습니까? And What did they sell? 그들이 무엇을 팔았습니까? What do you predict for the future of 푸드트럭 비즈니스 in Korea? 한국에서 푸드트럭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어가시겠습니까? C번입니다 Read Tyler Florence advice Tyler Florence의 충고를 읽어보시오 And summarize it 그리고 그것을 요약해보시오 Then 그런 다음에 Add your advice 당신의 충고를 더하시오 Successful food truck 성공적인 푸드트럭은 Has to have Crystal clear brand name Crystal clear 라는 것은 수정같이 깨끗한 이란 뜻이죠 수정같이 깨끗한 브랜드 이름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Spice up my dish 나의 요리 My dish 나의 요리에 양념을 더주세요 라는 말은 It's not a good name If it sells curry 만약에 그것이 카레를 판다면 좋은 이름은 아닐 겁니다 But 그러나 Curry in a hurry 라는 말은 즉 서둘러서 카레 주세요 라는 이런 말은 Would read to its success 그 성공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Read to는 뭐뭐를 초래하다 이런 말 뭐뭐를 이끌다 이런 말이죠 The same goes for the design 똑같은 현상이 디자인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Goes for 라는 것은 적용이 되다 이 말이죠 트럭 that have a simple and smart graphic 간단하고 똑똑한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트럭 One that you can see from down the street 거리에서 당신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트럭은 The way to go 바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Stay away from dark color 어두운 색깔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세요 Which can lost in urban landscape 이 도시 풍경에서 소실될 수도 있는 어두운 색깔로부터는 좀 거리를 두세요 자 타일러의 첫 번째 조언은 뭡니까 A successful food truck has to have a crystal clear branding 성공적인 푸드트럭은 크리스탈같이 수정같이 깨끗한 브랜드 이름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죠 타일러의 두 번째 충고는 뭐였죠 The design of a successful food truck has to be simple and smart 그쵸 이 성공적인 푸드트럭의 디자인은 간단하고 똑똑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충고도 한 번 더 해보세요 Always use fresh ingredients Ingredients 는 재료죠 항상 신선한 재료를 이용하세요 이런 게 좋은 조언이 되겠죠 D번입니다 Search the internet for food truck in America 미국에서 푸드트럭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오 Choose one food truck you are interested in 당신이 흥미가 있는 하나의 푸드트럭을 선택하시오 Complete the chart 다음 chart 를 완성하고 Talk about food truck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작품과 함께 푸드트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시오 Name of the food truck 푸드트럭의 이름 Location of the food truck 푸드트럭의 위치 Main dish of the food truck 푸드트럭의 메인디시 중요한 음식 주요 음식 주 메뉴죠 Reason why you are interested in 당신이 흥미를 갖게 된 이유 자 26쪽에 핫떡을 해보세요 Traditional 핫떡 전통적인 핫떡은 Is a sausage 소시지다 오브 이하라고 하는 소시지다 자 이 파인리함은 미세하게 그라운드는 가른입니다 그라인드가 갈다 이런 뜻이니까 자 포크 돼지고기 비프 소고기입니다 Which is boiled 끓여지거나 그릴드 그릴에 요리가 된 And served on 화지 buns of 소프트 화이트 브레드 topped with variety of condiment A variety of 라는 것은 various의 뜻입니다 Condiment는 양념이죠 다양한 양념을 가지고 위가 덮여져 있는 부드럽고 하얀색 샌드위치 빵 위에 제공이 되는 물로 끓여지거나 그릴로 요리가 되는 미세하게 갈은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 소시지가 바로 전통적인 핫도그다 often sold by mobile vendors at city park sports event fairs and zoo 도시공원 스포츠 행사 박람회장 그리고 동물원 에서 이동하는 판매자에 의해서 자주 팔리면서 모바일 이동하는 밴더는 판매자죠 eat 이것은 is widely seen as a fun special occasion food 이것 즉 이 핫도그라는 것은 넓게 재미있고 특별한 행사 음식으로서 보여지고 있다 자 이제는 뭐뭐로 썼죠 자 여기서 occasion은 행사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도 소시지스 헤브 빈 아라운드 비록 소시지가 있어 왔지만 자 신스 뭐뭐 이래로 엘리스트 적어도 더 나인트 센츄리 비시 기원전 구세기 이래로 자 적어도 기원전 구세기 이래로 소시지가 계속 있어 왔지만 히트클레이트 나인틴 센츄리 저먼 아메리칸 이미그런 to slap the meat on a bun and cut it 핫도그 slap the meat 라는 것은 고기를 철석 치답니다 어디 위에다가 빵에다가 자 19세기 후반기 독일계 미국인 이주자가 빵에다가 고기를 철석 치고 그것을 핫도그라고 부르게 되었다 결국 핫도그가 생긴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이런 말이죠 No there is no dog in there 자 그곳에는 진짜 개가 있는 건 아니다 The name 그 이름 핫도그라는 그 이름은 May have been born from the sausage's red and bronze to long skinny 닥스운트 dog 닥스운트라는 건 여기 있는 이 개가 바로 닥스운트 개예요 이렇게 길게 생긴 개래 길고 뼈만 앙상한 닥스운트 그 개와 의 소세지가 닮아있다는 점으로부터 아마도 그 이름 핫도그라는 그 이름이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May have been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이죠 자 question 질문입니다 Where does the name 핫도그 come from? 그렇다면 이 핫도그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정답입니다 The name may have come from The sausage's red and bronze to long skinny 닥스운트 dog 그 이름 핫도그라는 그 이름은 길고 앙상한 자 스키니는 뼈만 남은 앙상한 닥스운트 개와 소세지가 닮아있다는 점에서 왔을지도 모른다 Red and bronze to 라는 거는 뭐뭐와 닮음 유사함이란 뜻이죠 자 finely 미세하게 ground 가른 컨디먼트 양념 페어는 박람회 이미그런트는 이주민이 되겠습니다 26쪽 벤저마이트를 보세요 자 벤저마이트 has been considered as much a part of Australia's heritage as kangaroo 자 heritage는 유산이죠 캥거루와 같은 as kangaroos 캥거루와 같은 오스트리아의 많은 유산으로서 벤저마이트는 고려되어져 왔습니다 자 consider A as B A를 비록 여기다 고려하던데 현재 연료 수동태형 트러스였으니까 고려되어져 왔다 이 말이죠 자 It is a spread 자 spread라는거는 바르는 음식이죠 그냥 많은 음식입니다 자 It is a spread comprised of 이제 comprised mainly of 라는거는 주로 뭐뭐로 구성된 이란 뜻입니다 comprise 구성하다 자 컨센트레이티드 집중된 이스트 효모 이스트 렉 농축액이죠 백절 이하인 There is left over 자 left over는 나머지란 뜻이고 blue 하면은 양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from 뭐뭐로부터 from the beer of 유루잉 프로세스 맥주 양조하는 과정으로부터 남겨진 주로 집중된 효모 농축액으로 구성된 스프레드이다 먹는 음식이다 But 그러나 Don't get your hopes up 너무 희망을 갖지 말아라 맥주 양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나머지라니까 뭐 술 취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That does not make it alcoholics 그것이 그것을 알콜 알콜 성분으로 만들어주진 않는다 베저마이트 크레이더스 이 베저마이트를 만든 사람들은 Recognize that 대절리아라는 걸 깨달았다 뭐를 뭐를 인식했다 The yeast extract yeast는 효모 extract은 농축액이죠 효모 농축액이 A very valuable source of vitamin 아주 소중한 바이타민 비타민의 소스가 된다 근원이 된다 라는 사실을 베저마이트 만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And added various spices and vegetable extract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양한 향신료와 양념과 채소 추출액을 더했습니다 익스트랙이라는 거는 농축액 정도 되겠죠 야채 농축액 다양한 양념과 야채 농축액을 더했습니다 It is very dark reddish brown 레드가 빨간색인데 레드시 하면 불그스름한 이란 뜻이죠 그것은 아주 어둡고 불그스름한 갈색이고요 Almost black in color 색상으로 보면 거의 검정색입니다 Austrian children 오스트리아 아이들은 Are brought upon 베저마이트 From the time they are babies The time they are babies 라는 거는 그들이 악이인 그 시점이죠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악이인 바로 그 시점부터 베저마이트를 먹고 자랍니다 Bring up이 성숙시키다 성장시키던데 수동태가 되어있고 On을 쓰면 뭐뭐를 먹으면서 자란다 이래 뜻입니다 It is said that 뭐뭐라고들 합니다 Australians are known to travel all over the world Be known to 부정사 뭐뭐라는 것으로 알려지다 Be known to 명사를 쓰면 누구에게 알려지다 근데 Be known to 동사를 쓰면 뭐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전세계를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At least 적어도 One small job of 베저마이트 in their luggage 러기지 짐이죠 좋아하는 단지입니다 그들의 짐에 적어도 하나의 작은 베저마이트 단지를 가지고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전세계를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or fear that 뭐뭐를 두려워요 뭐를 두려워요 They will not be able to find it 그들 즉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베저마이트를 발견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짐 안에다가 적어도 하나의 작은 베저마이트 단지를 가지고 전세계를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Heritage 유산 Spread는 Spread 먹는 거죠 Extract 농축액 분류하면 양조하다 Be comprised of 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다 Question What is the main ingredient of 베저마이트 베저마이트의 중요한 성분 재료는 무엇인가 Ingredient 성분 재료죠 The main ingredient of 베저마이트 is concentrated yeast extract 베저마이트의 주요 성분은 농축된 concentrated 집중된 농축된 yeast 흐모 농축액 Extract 농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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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쪽 브리티시 티타임을 봅시다 On average 평균적으로 브리티시 people each drink about two best of wars 와 876 cups of tea every year 영국 사람들은 매년 876 컵 분량 또는 욕조 두 개 가치가 될 만한 분량의 차를 마십니다 영국사람 차 진짜 많이 마시죠 커피와 tea 하면서 메이드가 물어봐요 커피 마실래 차 마실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be known as 모모로서 알려진 the country of tea 라는 것은 차의 나라죠 또한 차의 나라라고 알려진 영국은 자 브리테인 영국 자 영국은 자 has built diversity custom through history 역사를 통하여 through history 역사를 통하여 다양한 차의 관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다이버스 다양한 customs 는 관습이죠 디즈 리추얼 이러한 의식 차를 마시는 의식은 can be observed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at several tea times each day 매일매일 여러 차례 차를 마시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러한 의식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관찰될 수 있습니다 자 breakfast tea 아침 차는 is the drink trumpeting the beginning of the day 트럼펫이라는 것은 자랑스럽게 알리다 이 말이죠 하루의 시작을 자랑스럽게 알리는 그러한 음료수입니다 and it's sometimes replace people's breakfast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sometimes 때때로 사람들의 아침 식사를 대체해버립니다 replace 대체해버립니다 most british companies 대부분의 영국 회사들은 offer tea break 차를 마시는 휴식시간을 제공합니다 자 offer 제공하다 break라는 것은 휴식시간이죠 어디에 both in the morning and afternoon 오전 아침과 오후에 아침과 오후에 대부분의 영국 회사는 차 마시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뭐하기 위하여 to help employees relax 종업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걸 돕기 위하여 enhance their health 그들의 건강 즉 종업원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enhance 는 향상시키다 and ultimately 그리고 궁극적으로 increase the company's productivity 그 회사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대부분의 영국 회사는 아침과 오후에 둘 다 차 마시는 휴식시간 tea breaks 차 마시는 휴식시간을 제공합니다 자 perhaps 아마도 however 그러나 the most famous British tea time custom 가장 유명한 영국의 차 마시는 관습은 might be afternoon tea 아마 오후 차일지도 모릅니다 in the early 1800s 1800년 초기에 에나라고 하는 the seventh duchess of 배드포드 배드포드 일곱번째 공작 부인이 conceived the idea of having tea around 4 or 5 in the afternoon 오후 4시 또는 5시에 차를 마시는 생각을 고안해 냈습니다 워더프는 물리치다 뭐를 물리치기 위하여 to 워더프 the hunger pang 팽은 격통 between lunch and dinner 점심 과 저녁 사이에 배고픔 격통 물리치기 위해서 배드포드 일곱번째 공작 부인인 에나가 1800년도 초기에 오후에 4시 또는 5시에 차를 마신다는 생각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during the 1880s 1880년대 동안에 upperclass women 상류층 여자들은 would change into long dress gloves and hat for their afternoon tea 카터드 fall in the drawing room 1880년대 기간 동안에 상류층 여성들은 드로잉 룸이라는 건 거실이죠 그들의 응접실 그들의 거실에서 카터드 제공이 되는 카터라는 건 제공하다 그들의 응접실에서 제공이 되는 그들의 오후 차를 위하여 이 귀부인들 상류층 여성들이 긴 드레스와 장갑과 모자로 갈아입 보냈습니다 우드 과거에 대한 교시적인 습관이죠 스컨 핫케이크 빵입니다 케이크는 케이크고 핑거푸드라는 건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음식을 핑거푸드라고 합니다 핫케이크 빵 케이크 샌드위치 그리고 다른 핑거푸드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워 프로바디드 위드티 차와 함께 제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븐이프 이븐도우는 설령 뭐뭐일지라도 자 이븐도우 디스커스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러한 관습이 널리 따라지진 않았지만 애프터눈 티 오후 차는 영국의 대표적인 티타임 입니다 즉 차 마시는 시간 입니다 리프리젠터티브 하면 대표적인 이라는 뜻 아시죠 sometimes 때때로 you might hear the term 자 term은 용어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용어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이티 which was originally the counterpart of 애프터눈 티 for working and farming communities but now indicate 티타임 held between 5 to 6 PM 때때로 당신은 하이티라고 하는 용어를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하이티라는 이것은 원래는 counterpart 대응물 이었습니다 뭐에 대한 대응물 애프터눈 티 오후 차에 대한 대응물 이었습니다 뭐를 위하여 for working and farming communities 일하는 그리고 농사짓는 공동체 사회를 위한 오후 차 마시는 시간 대응 물 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대응물 이었던 그러한 하이티라는 용어를 당신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now 지금은 이것은 indicate 티타임 held between 5 to 6 PM 5시에서 6시까지 개최가 되는 차 마시는 시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홀드는 개최하다 이런 뜻인데 과검사가 쓰였으니까 개최가 되다 이런 말이죠 앞에 있는 타임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indicate 는 몸을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런 말이죠 지칭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그들이 차를 위한 시간을 심지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가짜 주어 가주어 to say that 진짜 주어 진주어 Exaggeration은 과장이죠 대절 이하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British people see T as a vital part of life C asb는 regard asb의 뜻이죠 vital 하면 필수적인 일의 뜻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차를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리추얼 의식 observ 준수하다 트럼펫 자랑스럽게 알리다 인헨스 향상시키다 컨시브 고안하다 발명해내다 행 고통 격통 카터 제공하다 인디케이트 제시하다 나타내다 Exaggeration 과장 월드오프라는 것은 격퇴하다 물리치다 라는 뜻입니다 1번 질문입니다 What was the original purpose of having afternoon tea? afternoon tea를 먹는 원래 목적은 무엇인가 The original purpose was to avoid the hunger pangs between lunch and dinner 원래 목적은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사이에 배고픈 고통을 물리치는 것이었다 Question number two 2번 질문입니다 What kind of food are provided with afternoon tea? 스컨이라는 건 작은 빵이고요 Finger food라는 것은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음식들입니다 스컨, 케이크, 샌드위치, and other finger foods are usually served with afternoon tea 작은 빵과 케이크와 샌드위치와 다른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음식들이 afternoon tea와 함께 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중국의 정보가 있는지요 정말 좋은데요 그녀들에게는 감사드립니다